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사쿠라지 마화산이 2012년 3월 12일 오후 15시 35분경에 폭발 분화했으며 폭발 분화의 강도는 레벨 3급에 해당합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시 쪽에 위치한 화산 섬입니다. 1년 후에 또다시 2013년 8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또 한 번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검은 연기가 5000m 상공까지 치솟아서 약 50분간 화산재를 내뿜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지난 1914년 대분화 때 대규모 인명 피해를 냈었습니다. 그 후 잠잠하던 사쿠라지마 화산은 2019년 11월 8일도 분화하였습니다. 화산 연기는 약 5500m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고시마 기상 때에 따르면 사쿠라지마에서 분연이 5000m 이상 솟아오른 건 지난 2016년 7월 쇼아하고 분화 이후 3년여 만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12월 22일 저녁 9시 20일분에 사쿠라지마 화산이 2400m까지 분화하였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옛날부터 연기를 자주 뿜어왔었기 때문에 가고시마시의 약 100만 명의 주민들은 크게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고시마시의 태생의 한 주민은 이번에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할 때의 소리가 기존과는 매우 다르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내뿜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중국 구이저우에서 용의의음 소리가 들린 후에 7월 2일에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천성 대지진 전에 무지개 구름이 출현한 후에 얼마 안 있어 대지진이 발생하였었고 사쿠라지마의 기이한 소리 역시 중국 구이저우의 용의 울림 소리 후에 지진 발생처럼 어떤 현상이 발현되기 전에 전조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여름에 일본의 무지개 구름 역시 갑자기 도쿄 상공에 나타난 이유 또한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진과 화상 관련 소리 연관성을 조사해봐요.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떠한 자연현상들에 대하여 그저 미신이라고 치부하면서 인정 안하고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연현상 역시 과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난히 폭우와 홍수가 많았던 올 여름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은 올 여름에 동물들이 지진 전조현상에 대하여 반응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높이 튀어올라서 용이 된다는 전설을 연상케 하는 장면인데 현지 주민들은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냐고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방개 부치의 더듬이는 백만분의 1mm의 파동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5월 9일 홍콩의 한 신문에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이동하는 희귀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도로 한켠을 가득 매운 조꺼비 떼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지나 달리는 자전거와 자동차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도를 건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스천성에서 리에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자탄 252개를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과 맞먹는 이 지진으로 사망자만 약 9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홍콩 언론들은 두꺼비의 이동은 지진 발생의 전조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즉계 30여만 명을 기록한 1976년 중국 당산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발생 몇 시간 전에 엄청난 수의 개구리대가 이동하는 것이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1783년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주 대지진 전에 이 지역의 개들이 갑자기 심하게 울부짖어 당국은 개를 써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835년 2월 20일 칠레 남부의 항구도시 탈카완우 지진에서도 개들의 심한 울부짖음이 있었고 1999년 터키 대지진 당시에도 나흘 전부터 개들이 울부짖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75년 2월 4일 중국 야우닝성 하이청에선 지진이 일어나기 6주 전부터 겨울잠을 자던 댐들이 굴에서 나와 얼어 죽고 거위가 날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1971년 2월 9일 이른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주엘센 페르난도 계곡 주변에선 순찰 경관 두 명이 거대한 짓대를 발견했고 몇 시간 후에 대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진원지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 있는 비둘기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기존 대지진들의 전조현상 들을 연구해본 결과로 조류 양서류 포유할 것 없이 대지 전발 생전에는 갑작스럽게 대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미떼가 이동하거나 심해와의 발견 그리고 가스 냄새 역시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었습니다. 지진 구름이라고 불리우는 무지개 구름도 한국에서도 많이 관찰되었으나 지진으로 연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스천성대 지진에서만 무지개 구름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진은 판의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인지를 현재의 과학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지개 구름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독특한 물결 모양과 길고 가느다란 띠 모양의 형태인 무지개 구름은 양떼 구름이라고도 합니다. 전자파가 대기로 뿜어져 만들어지는 구름 현상이 무지개 구름이고 보통 지진 구름이 발견된 지 2주나 3주 내에 지진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세계적인 지진으로 살펴봤을 때에 많이 출몰하는 현상이고 특히나 변형 무지개 빛은 유명하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때로 이동하는 건 역시 지진 전초현상이라고 합니다. 원인 모를 악취 냄새가 나는 것도 지진 전초현상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미우라반도 지역의 단층이동으로 암반이 균열되면서 암석이 무너져서 악취가 발생했었다고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현재도 지진 전에 악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원인 모를 악취 냄새가 나는 것도 지진 전초현상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미우라반도 지역의 단층이동으로 암반이 균열되면서 암석이 무너져서 악취가 발생했었다고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현재도 지진 전에 악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경 진도 규모 3.9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상에는 무지개구름을 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익산 지진 발생 2주 전쯤에 부산과 경남 지역 등에서 무지개구름을 봤다며 촬영한 구름 사진이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올라와 사실상 지진을 예측한 셈이 되었습니다. 익산 지진은 예측한 셈이 되었습니다.